게임도 알고 해야 더 재밌다 안녕하세요 소울테이커입니다 제가 챌린지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튕기는 바람에 다시 찍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어가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럼 다섯 번째 판 다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2 2 2 2 2 2 2 2 3 3 3 3 3 3 3 3 4 4 4 4 4 4 5 5 5 5 5 5 5 5 6 5 5 5 5 5 5 6